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노정열 서울대 출신 행정고치 출신 개그맨으로 상당히 유명하신데 오늘 강남아시골 총동문 골프대에 오셨는데 오늘 몇화 치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100점이고요 골프를 쳐도 늘 100점 같습니다 그걸 개백장군이라 그럽니다 계속 100타 계속 100타입니다 계속 개백장군이신데 오늘 강남아시골의 동영상으로 보거든요 짱키 한번 보여주시죠 이따가 좋는 사퇴할 건데 요즘에 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활동이자 그리고 와인을 통해서 인간성도 풍부해지고 인맥도 풍부해지고 굉장히 살면서 꼭 즐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이 아닌가 싶고 또 와인과 골프가 결합이 되면 살면서 가장 정말 멋진 취미이자 애호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전국의 모든 CEO가정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와인스쿨에 들러서 멋진 인생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짧게 짧게 제가 와인스쿨에는 각 분야의 대통령급들만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요즘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해서 한 5초씩 짧게 와인스쿨 동문 여러분들도 응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비 우리 와인스쿨 동문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짧게 논스톱으로 12명을 5초씩 그냥 후다닥 한 번 메들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까지 12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스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뭉치면 살고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님자, 와인스쿨을 중심으로 와인중의 역사적 사명을 뜨고 하면 되는 거이야 본인은 와인스쿨이 좋아, 아주 좋아, 대박이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와인스쿨을 통해 만들길 바래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와인이 보통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날까지 이 사람 믿어주세요 오늘 와인스쿨의 총돔골프는 이대한 확실한 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한 아인, 확실한 아인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민족적인 경제를 살리길 바랍니다 맞다 겁나게 축하해 물고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 와인스쿨이 잘돼야 대한민국 CEO가 잘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길 바랍니다 알고요 여러분들이 이래 와인스쿨을 함께 해주시고 원칙과 쌍식대로 모양새 좋게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여러분 정말 와인스쿨 좋아합니다 이 MB도 와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탄소 농식산전 4등학의 중심, 그 중심에 바로 와인 있길 바랍니다 창조 경제 중심의 우리 와인스쿨이 함께하고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와인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와인을 와인답게 함께 해주실 겁니까? 우리 남한인민들이 최고로 애호하는 이 와인이 남북한화야 협력의 중칫도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와인스쿨을 좋아해요 너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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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브라보 박수 박수 1879 강남 와인스쿨 파이팅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